안녕하세요. 고부다육입니다. 오늘은 간엽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해요. 저희 집에 있는 간엽식물이에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다육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간엽식물은 몇가지 있거든요. 요즘에는 간엽식물도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이 아이들은 맥스 베고니아에요. 맥스 베고니아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구요. 얘는 색깔이 너무 이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 아이도요. 베고니아 치고 좀 색깔이 좀 독특해서 제가 구입해서 한번 키워볼까 해요. 이 아이는 안수리움이에요. 제가 당근에서 구매해서 수경재배로 한번 키워볼까 해서 지금 다 잘라서 물에 꽂아두었거든요. 이 두 아이는 손자 영어선생님이 못 키우겠다고 저한테 주신 거에요. 플라스틱 화분에 있는 걸 제가 이 토분에 옮겨주었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유아이는 고목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이 이걸 다 뽑아서 하단에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또 한번 잎꽂이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물에 꽂아두었는데요. 뿌리가 잘 내리고 있죠. 유아이는 같은 고목나무인데요. 제가 두 개를 주워와서 하나는 물꽂이를 해서 3월 15일날 물꽂이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얘는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흙에 심어봤는데 흙에 심은 거는 뿌리가 안 내려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물꽂이를 해놨거든요. 근데 뿌리가 하나도 없죠. 같은 날 데리고 와서 하나는 흙에 심고 하나는 물꽂이를 했는데 물꽂이 한 애는 참 뿌리가 잘 나왔어요. 유아이는 스킨답서 그 일종인데요. 스킨답서스 엔조이라고 해요. 얘도 물꽂이로 한번 키워볼까 해서요. 흙을 다 털고 지금 물꽂이에 심어놨어요. 유아이는 꽃이 이뻐서 사왔거든요. 그리고 유아이는 버랄막스 바리에 갓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유아이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선 얘도 지금 물꽂이를 한번 꽂아봤거든요. 물꽂이에서 키우는 걸 수경재배라고 하죠. 유아이는 다육이 제가 몇 보트 심어봤고요. 유아이도 물꽂이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 자라고 있네요. 유아이는 안시리움. 옆에 있는 애는 워터코인이라고 수경재배도 가능하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펄라이트하고 상터하고 섞인 간엽식물 흙에 심어도 잘 자라요. 유아이는 제가 2월 25일날 수경재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수경재배하고 수경재배해서 흙에 심어봤거든요. 유아이는 나비딴이에요. 유아이는 다육이인데요. 제가 키우다가 우리가 보통 키우다가 이렇게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뿌리가 다 고사돼서 제가 물꽂이를 시작해봤거든요. 4월 3일날 물꽂이를 해놓고 그 밑에 종이 이렇게 받쳐 놓은 거는요. 물꽂이를 하게 되면 밑으로 치마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치마 입지 못하게 저희 빳빳한 우유팩 종이를 잘라서 저기 지금 이렇게 해줬거든요. 유아이는 4월 15일날 물꽂이를 하네요. 4월 15일날 물꽂이를 하고 이 촬영한 날짜는 4월 23일날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뿌리가 이만큼 내렸어요. 지금 새뿌리난거 보이시죠. 그냥 흙에다가 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뿌리를 물꽂이 해서 뿌리를 이렇게 받아 갖고 그 상토하고 그 저기 마사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 더 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흙에 심어요. 유아이는 알로파시아인데요. 하나는 수경재배로 하고 하나는 흙에 심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수경재배로 한 아이도 그냥 흙에 심는 것 보다는 저는 이거 수경재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저 돌 흙이 있죠. 저 돌로 이렇게 뿌리를 눌러줬는데 또 그 우유를 저렇게 빼이 꼼이 올라왔네요. 수경재배한 이 앞의 아이나 흙에 심은 저 뒤의 아이나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베고니아입니다. 이 아이는 버럴막스 바리에 가타인데요. 제가 몬스타알보라고 있죠.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간협식물에 관심을 갖고자 유아이를 20만원 넘게 주고 산 아이인데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그 입장이 탔어요. 입장 몇 개가 타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도 수경재배로 키워볼까 하고 이 밑에 부분에서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이 아이는 입장이 너무 이쁜데 이렇게 됐어요. 아깝죠. 20만원 넘게 준 아이인데 2만원짜리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입장은 새로 이렇게 새 입이 나오고 있죠. 맨 위에 있는 이 아이 이 입장은 새로 나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안 상했다는 거 입증하는 거죠. 요 밑에 그 입장 밑에 또 저 세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그 안수리옴 그거 가지고 수경재배를 해 봤잖아요. 이게 좀 자신감이 붙어서 요 아이도 수경재배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적심을 해서 지금 수경재배로 키워보려고 해요. 제가 적심한 아이인데요. 한번 컷팅해서 또 새 입이 나오는 갈라지는 지점에서 또 컷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컷팅을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물꽂이로 키우려고 수경재배로 키우려고 지금 저 유리병석에 넣어 놨는데요. 여아이들 입장에 색깔이 무늬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도 한번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이거 시도를 처음 해 봤는데 지금 저 뿌리 좀 많이 자랐죠. 뿌리도 자라고 여기 새 촉도 지금 이거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요 비싼 걸 제가 이렇게 수경재배로 한번 키워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요. 잘 자랄 거라고 믿어요. 요 아이도 지금 새 촉이 두 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다림이 미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두 달 정도 키우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뿌리가 잘 내려서 되게 흙에 심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고부다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끝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